이쁘다 예쁘다 나도 저렇게 꽃을 들고 다녀야겠어 만원 캘라스 한 개에 7.5파운드 맛있어요? 맛있어 보여요? 부스럭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드디어 런던입니다 어제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건너왔고요 런던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런던은 저는 세 번째인데 이번이 한 6년만에 온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소소하게 옛날에 추억파리를 하면서 런던을 사부작 사부작 돌아다녀 볼까 합니다 여튼 지금 아침 9시에요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호텔 조식 먹고 준비하고 그러고 나가보려고요 아침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뭐 이렇게 주문할 수 있대요 에그 베네딕트 에그 베네딕트 너무 노랏노랏노랏하게 진짜 내 최애다 야호 너무 완벽해 언제나 아침은 핫초코죠 그리고 이 호텔의 아침은 이런 귀요미들이 좀 있습니다 시리얼과 그레놀라 원래 집에 있을 때는 이거 하나 그냥 아침으로 먹는데 여기 와서는 계속 막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먹고 이거 맛있다고 해서 또 한 번에 콜롬비아 플라워 마켓은 일요일에만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사실 런던에 원래 일요일에 오지 않는 일정이었는데 빠르게 시간을 당겨서 일요일에 왔어요 5년 전 6년 전에 왔을 때는 꽃을 사진 않고 그냥 어 이런 배가 있구나 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미있는 꽃이 좋단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정말 많고 귀여운 식물들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고 너무 귀엽다 오 느낌 봐 진짜 아저씨가 길러가지고 막 텃밭에서 가져온 것 같죠 오 향기 너무 좋던데? 이 향기인가? 라벤더 있어요 오 라벤더 향 진짜 좋다 한 보따리에 10분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들 많다 한국에는 없는 그런 느낌이다 오 너무 신기한 것들 많다 한국에는 없는 그런 느낌이다 오 맞다 확실히 꽃집에는 사람 많아 여기는 장미꽃하고 안개꽃을 많이 사는 집이네 오 너무 예뻐 오 너무 예뻐 비비드웨이 진짜 너무 예쁘다 지금 가을 겨울인데도 이렇게 예쁜 로즈들이 나와요 얘는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그런 꽃들 다른 집 장미들하고 색이 좀 다르지? 그치? 약간 빈티지한 색감이라 나 너무 마음에 들어 크리스마스 어때요? 이거 이거? 예쁜 것 같아 캐릭터 치즈 액! 이제 액!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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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니까 3개 사서 20파운드 넘기면 한 바다를 꽁짜로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쁜 꽃이 많은 데서 한 번에 여러 개 와가지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에서 한 다팔 더 살걸 이 집에서 한 다팔 더 살걸 이 집에서 한 다팔 더 살걸 그만 그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25파운드 25파운드 이거 섞을까? 이렇게 섞으면 없는데? 이거 예뻤어 근데 진짜 셔츠를 진짜 많이 샀어요 지금 양손 가득 샀는데 한국보다 훨씬 싸게 산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여기 브링레인 마켓인데 이렇게 빈티지 가게들이 막 막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유서 깊게 자리 잡아왔던 베이글 가게입니다 베이글, 베이크, 브링레인, 게이커리 여기는 솔트 비프 베이글이 시그니처라고 했어요 엄청 유명하대 진짜 맛있을까? 이렇게 나와 맛있겠다 머스타드랑 패클을 추가했어 그냥 추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추가했고요 야! 진짜 커! 지금 장조림이 한가득 맛있어요? 맛있어 보여요? 짭조란 장조림 맛이야 장조림 패티가 크게 4개 정도 들어간 베이글이에요 그리고 머스타드 소스 추가하면 한국사람들 입맛이 진짜 딱 맞은 것 같아요 약간 매콤한 맛이라서 진짜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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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책 땡큐 좀 마시고 갈까? 좀 앉을까? 맛있다 20대 때와 다른 체력이 된 할미는 근데 꽃을 이만큼 산다고 지쳐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땠죠? 그때는 꽃 사고 여기 빈티지 마켓을 막 다 둘러보고 그리고 뮤지컬을 봤어 밤에 근데도 다음 날 또 놀고 그럼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말이야 이제는 할미의 다리를 소중하기에 돈을 15,000원만 쓰면 되기 위해 아! 우리는 한국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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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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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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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제 모든 만나는 한국인에게 안녕! 여기 쇼리치가 걸어 다니면서 막 이런데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되게 예쁜 셀렉샵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쁜 펍들도 여기에 되게 많아서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기 되게 좋은데 좀 아쉽다 여기 어디에서 양말을 샀었는데 여기 어디 샵에서 여기는 스카이가든이라고 런던의 대표적인 무료 전망대예요 무료지만 미리 티켓을 예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음식점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줄 긴 줄을 빠르게 지나칠 수 있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미쳤다! 맛있어!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흔하지 않은 런던의 맑은 일몰인 거 같아요 지금 저 멀리 런던아이 끝뚱머리 보이지나요?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우와 예쁘잖아 파워브리지 어딨는지 찾아볼까 저기 있다 진짜 예쁘다 여기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스카이가든의 레스포랑이 3개인가 있거든요 다윈 프란셀이네 이렇게 좋은 뷰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우와 이거 사이다 땡큐 우와 귀엽게 생겼다 너무 귀엽다 색깔도 예쁘다 색깔 예쁘다 호박수프 따뜻한 거 에피타이저로 수프들을 이렇게 먹어주면 아주 든든하고 좋답니다 하나 먹어봐 주세요 이제 완전히 밤이 됐어요 진짜 예쁘다 이제 완전히 밤이 됐어요 이제 완전히 밤이 됐어요 진짜 예쁘다 야경도 너무 예뻐 야경도 너무 예뻐 뭔가 되게 선물 가득하려니 이제 집에 가야지 맛있게 먹고 맛있게 놀았다 맛있게 먹고 맛있게 놀았다 집에 갔다 저는 여러분 내일도 런던에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런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멘토 나 나온 사탕 내일도 런던 directions 아멘